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 이준석이랑 그 젊은 친구는 당돌하고 참 뻔뻔하고 대개 사람이 이제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앞뒤를 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친구도 나름대로 앞과 뒤를 재겠죠. 국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참 아마 일생을 통해서 가장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그런 아마 젊은 친구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설왕설례됐던 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소위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 의혹 사건 그리고 또 성상납 의혹의 정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이거는 뭐 수학으로 따지게 되면은 초등학교 레벨의 수학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확인을 그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적거리고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 가운데 특히 수사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 가운데 정상적인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찰이 이준석 소환 통보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거의 아마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또 시간이 흘렀죠. 오늘 뉴스는 이준석 당 추가 징계 시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참 금방 징구하니까 이번 내홍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은 1등은 윤핵관이고 2등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3등이 바로 나다. 그래서 1등 2등부터 징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징계하라. 이런 내용을 그냥 공개적으로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하고 대신에 이제 부의장이 주도해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첫 번째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그런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 정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국위원회 개최도 금지. 이렇게 세 차례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자기 편이다. 황정순과 황정수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가 자기 편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단의 이름을 보시다시피 경찰이 오랜 그런 망설임 끝에 성접대 의혹 이준석에 소환 통보를 했다. 아마 소환 통보와 이미 이루어졌고 이준석 측하고 이제 소환 일정을 아마 조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9월 1일 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측을 대표하는 변호인 등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미뤄봐 가지고 이것은 확인된 사실인 모양입니다.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연락해서 경찰의 추석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의왕구치소에 여러분들 지금 갇혀있는 바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정언을 했고 관련된 그런 정거물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라든지 국힘당의 내분 같은 것을 조속한 시간 내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관위의 어떤 태도 검찰 경찰 어느 곳 하나나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요.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상납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성매매 처벌법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됐다. 김성진 대표 측은 2015년 9월 이준석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면서 포괄일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추석 선물이 뇌물로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한편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조사는 종료됐고 여러 차례 했죠. 이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내용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9월 이전까지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다른 서민들 수사는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참 경찰 입장을 뭐 경찰도 무슨 다른 사건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참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믿어집근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또 어떤 종류의 그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의양구치소에 지금 갇혀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지금 뭐 이준석의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통령도 마구 그냥 한방 때리는 판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거죠. 이 김성진 측을 초기에 대표했던 지금은 아마 강신읍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똑부러지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게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봤습니다. 검사님들, 경찰 분들 일 좀 열심히 합시다. 피곤합니다.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나불거리고 다니는 것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두 사람 다 나란히 좀 서울구치소로 하루빨리 데리고 갑시다. 시끄러서 못 살겠습니다. 개딸들도 그렇고 준건적들도 그렇고 여명숙 무선수작TV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모두 집합하도록 한 것에 몰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김소연 변호사가 사용했습니다만 첨부한 기사가 단독 SBS 성접대 의혹 이준석의 경찰 드디어 소환 통보하다. 일정 조율 중 이런 기사를 첨부했고 그래서 둘 다 나란히 좀 이런 내용의 둘 다는 이준석과 또 다른 첨부기사에는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이재명 척 이것은 전쟁이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을 나왔네요. 이준석 입장에서 다른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막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적을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김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매 사람 빼고 김용태란 젊은 친구가 최고위원이니까 지금은 직이 없는 거죠. 하태경 정도가 아마 옹호안 하겠습니까? 또 한두 명 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은 김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아마 학을 뗐을 겁니다.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 갓 출범한 그런 새 정부의 대통령까지도 막 그냥 뿔을 그냥 들이받으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젊은 친구가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뭐 수습할 수도 없고 이제 뭐 엎지러진 물과 같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다른 타협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예수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2013년도에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은 것은 사실일 거로 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상납과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를 한 거죠. 사실이 아니면 그거야 큰 어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되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명예훼손죄로 거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준석 입에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벌벌 펄펄 뛰면서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준석이 죽든지 아니면 국힘당이 죽든지 다른 타협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나마 그래도 아들 벌 정도가 되고 하니까 조금 수습해서 봐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학을 뗐을 겁니다. 저 친구하고는 같이 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아무튼 참 특별한 친구입니다. 아주 정말 보기 더문 아주 특별한 친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친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흥미진지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호텔방에 안 들어갔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친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한 죄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이 있었으니까 김철근이를 내려보낸 거고 본인도 호텔방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준석의 가공할 뻔뻔함이라는 것은 그런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사회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정신구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젊은이입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를 끕니다. 정신구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정신구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정신구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젊은이입니다.